저 대가리는 언제 먹을 수 있나요? 대가리 눌렀을 때 딱딱하면 먹어도 되는데. 오! 딱딱해요. 오! 딱딱해요. 드릴게요. 제가 직접 대가리까지 잘라드려요. 대가리, 대가리. 자, 보세요. 대가리를 이렇게 놓고. 우와! 우와! 원래 저런 게 있네. 순대야 순대, 순대. 대가리 원하세요? 원하시는 분 손을 줘라! 대가리! 대가리! 야, 대가리 치워. 대가리 치워. 대가리를 외치다.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어디 하나 남았어?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민심, 민심, 포토도 괜찮아요. 아, 이게 알이야? 우와! 밥알 같은 거. 이게 저는 아까 밥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밥알 같아. 그래서 되게 씹으면 씹으면 계속 고소한 게 꽤 좋아요. 대가리 안에 들어있는 이 알은요. 솥밥 안에 있는 약간 누른 누룽지, 이제. 그것처럼 씹으면 씹으면 수록 고소한 게 꽤 좋아요. 그냥 꼬독꼬독한 그 느낌이 있어. 너무 맛있다고. 음! 6개 데리고. 작년에 전사. 자기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더니 엄청, 엄청 데리고. 여러분, 지금 마이크 줄 한번 위치 바꾸실게요. 자, 위에 계신 분들은 밑으로 내리시고, 밑에 계신 분들은 위로 한 번씩 올리실게요. 어디 갔어? 죄송한데 어디 간지는 모르겠어요. 어, 마이크 줄이 없어졌네. 아, 진짜. 나 진짜 없어, 마이크 줄. 나 진짜 없어, 마이크 줄. 나 진짜 없어, 마이크 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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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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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 이렇게 접혀서. 됐지, 됐지. 아, 난 진짜 없어졌어, 진짜야. 아, 난 진짜 없어졌어, 진짜야. 누나 진짜 없어요. 나 진짜? 일어나봐. 일어나봐, 있어. 일어나면 있어, 일어나면. 없어, 없어. 없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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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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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가 날려 있네. 셀프가 날려 있어. 느낌이, 느낌이 좋아요. 왠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저희가 광진구에서 시작해서 서울을 한 바퀴 쭉 돌다가 마지막에 돼지촌에서. 지나가시는 분이 보더라고요. 여기 진짜 돼지촌. 아, 잠깐만. 돼지비야. 꾸잇꾸잇. 어, 우리 그거 하자. 단톡박 이름 바꾸자, 돼지촌. 난 그럼 나갈 거야, 수치스러워. 꾸잇꾸잇꾸잇.